성경 1년 1독 성경 2년 1독 넷째,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최대 황금기로 이끕니다. 다섯째, 역대기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기록한 후 바로 이어서 솔로몬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그 뉴스 역대야 8장에서 구작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여화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업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업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핫족속과 아모리족속과 브리시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수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수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주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주의관들이 됩니다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위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위세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괴가 잃은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재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안절기 곧 일련의 새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위세 귀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여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직이들에게 그 반여를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위시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이래든지 무슨 이래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중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없이 끝난이라 그때 솔로몬이 애돔땅의 바닷가에 시운 개벨과 엘로세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냄에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역대야 9장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바라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두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 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두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 튀어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계리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계리라 왕이 이것들을 내바놓은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자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자에는 여섯 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자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암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돌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의 1차식 다세스의 금과 은과 상하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드리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옥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가는 4천이요 마병은 만 2천 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급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급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사라마이아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너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위세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우리는 역대야 8장에서 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솔로몬은 도시건설과 건축에 월등한 성과를 내어 고대사회의 통치자의 능력을 잘 드러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건축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를 위한 성업건축 국가 재산 및 전쟁 물자를 비축해두는 국고성 건축 군사 기지 병거성과 마병의 성을 건축하는 등 솔로몬이 다스리는 온 땅에 원하는 것을 다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번성은 다윗이 닦아두었던 기반을 바탕으로 솔로몬 시대의 정점을 이룹니다 스바 여왕의 이스라엘 방문이 바로 솔로몬 시대가 최고의 전성기였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귀환한 재건 공동체에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부강한 모습은 앞으로 성전 재건축을 위한 소망의 밑그림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